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즌글 teng 촬영 현장인데요 저는 지금 여기 오락시에 나와있거든요 사실 오자마자 게임을 조금 했는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 2, 3, 1, 2, 3, 2, 1, 2, 1, 4, 1, 2, 1. 100K 벌써 마지막 컷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나의 첫 시즌 그리팅 촬영이 끝났습니다. 혼자서 하는 시즌 그리팅 촬영은 또 처음이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저도 진짜 예쁘게 잘 찍어주셔서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 하는 첫 시즌 그리팅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곧 봅시다. 안녕! 기대 많이 하오!